이어서 경찰로도 가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 경찰국가수사본부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지휘부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은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작전 지휘서와 시간대별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계엄 선포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던 조 총장의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휘서를 찢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이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청장이 사전에 계엄을 알았다면 국회에서 한 말과 앞뒤가 다른 건데 조지호 청장의 입장은 뭡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지시를 모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을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휘서를 찢은 행동 역시 증거인멸이 아닌 오히려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취지입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지만 이 역시 따르지 않다가 폭우령이 발령되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주장입니다. 이후에도 계엄 사령관과 대통령으로부터 안보수사관 100명을 지원하라, 정치인 15명의 위치를 확인하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역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명이었는지 아니면 내란 공모였는지 앞으로 경찰 국수본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확보된 것도 있습니까? 네, 조금 전 국수본은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청장실과 경비거장실, 경비계상무실 등 3곳이 대상입니다.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했던 정황과 구체적인 지시 상황을 확인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또 어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하폰과 지휘통제실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김하수입니다. KM 회사에서 JTBC 김하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